그리핀 젠지는 항상 데뷔했는데 항상 적이온 적 없었거든? 초반에 끝내버리자 에이참 야 이거 젠지 직기 못 먹으면 확정이네 꽂자 이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러면 그 점 좌제똥으로 여기고 가자 자신이 없다 빛자신이 그리핀 그리핀 매드 내렸고 방북 2,3,6 뒷진 내린 거 아니야? 온다 이 쪽으로 온다 이거 얘네 알 거야 본능적으로 이거 기아 맞는 거 같은데? 귀엽네 귀여워 3집으로 다 온다 그치? 3집에서 싸우던가 강남 차로 가? 강남 차로 가자 그냥 나 갈 수 있거든? 이거 얘네 강남 차로 간다 다 젠지가 쓸 수 있는 차량의 바퀴만 터뜨려도 사실상 60%는 완성이에요 루키! 어? 설마! 설마! 하여튼 귀엽다니까 강차 앞에 뻑이 그리고 차량을 못 구했어요 다만 기아가 이것도 변수입니다 나 팠대 뭐야 형 죽어? 엥? 도망다녀야 돼 포기해 포기해 운이 없었어 차가 없어가지고 까매 일단 나와 일단 나와 나와서 파밍해 나와서 완전 남쪽 가도 돼 어차피 이거 남쪽에 사람이 아예 없어 엔시티 끝 엔시티 끝 엔시티라는 로독인가 보다 1릉부터 찍자 응 나 1릉 쪽 가는 중 야 오른쪽 차 소리 지른다 형 1번 책 쓰겠다 안 쏠게 내 집 안 털려있고 북쪽으로 간다 북쪽으로 왔으면 남쪽 돌리면 되겠다 아 진짜 안정적으로 게임하면 돼요 네 파이저도 파밍해도 될 듯 아트 어디까지 들어갈려나 왼쪽 라인 들어갔거나 학파트까지 갔을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동쪽으로 해서 돌려도 돼 내가 돌리고 볼게 주황색까지 어떻게 교회는 교회 시작 따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린 남쪽에서 학파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인다 알겠 에드 둘 야 원 좋다 이거 그럼 노란선이겠는데 G&G한테 기아 죽었거든 그럼 1번 쪽에 기아 있는 거 같아 플랫 올린다 주황선 G&G 둘 하나 하나 G&G 셋 3번 다 갔어요 G&G OPG랑 G&G G&G 오케이 나도 살짝 나가볼게 어 이번 애들이 한 거다 다른 팀 주황선 감는다 이번 애들은 오토바이한테 레터널 2대 레터널 2번 탔다 풀스카드 확인했어 이거 우리 뒤에 크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? 크게 써도 돼 이거 주황선으로 왔고 2번만 조심하면 될 거 같아 이거 옆 회전 노란선 오는 거 조심해야 된다 2번 차 수리 자 내 쪽 백업 준비해줘 1번 사람 이거 1번 사람 있어 빼야겠는데 나 빼야 돼? 나 못 빼 나 못 빼 나 못 빼 이거 보인다 내 쪽으로 차 온다 어 봤어요 형 P.O 선수가 이거 킬 포인트를 동수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거든요 수리 좀 통화대 붙은 거 있는 건 모르겠어 여기 일단 2명 다시 확인 다시 확인 다시 확인 2번에 둘이고 내 오른쪽이 하나고 오른쪽이 하나인데 1번 남은 뒤 1번 남은 뒤 하나 1번 남은 뒤 1번 남은 뒤 1번 남은 뒤 1번 개삐 내 오른쪽에서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기다려봐 확인아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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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남은 뒤 안 돼 내 오른쪽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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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판단이라면 절대적으로 4인을 유지하면서 이 스쿼드들을 다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제 자지장도 나쁘지 않아 네 진짜 V3하다 기절 뒤이 뛰던 거 3번에 E36하고 V3 있어요 2번에 확인했어 그리핀 막아야 돼 그리핀 주완선 부터 그래서 지금 이 교전이 꽤나 타몽기아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나한테 연막 좀 연막이 없어 기아 2 기아 3 기아 3 기아 2 기아 2 기아 3 기아 2 기아 2 기아 2 기아 2 기아 2 야 이제 신한테 맡겨 기아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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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차로 붙일게 아 쓰던 거 내 쪽이랑 오른쪽 보면 돼 와 젠지도 본인들이 이거 각이 왔다 남쪽의 주도권을 꽉 잡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느끼고 있어 이번 그리핏 3명이다 이번에 얘네 너무 푸시가 나고 그런다 점심이 될 것 같아 라인이 근데 올라가서 빡스대 발이 너무 좋아 우리 라인이 너무 좋아서 왼쪽 1,36만 주면 하면 돼 그리핏, 그리핏 섹스 도전 중 불편한 기절 이러면 다 싸우고 있다 둘게요 2,36 빚고 다 싸우고 있다 3,36을 미쳐도 돼 지금 이쁙 끝 다 끝, 다 끝 끝났다! 급하게 푸시 안가와요 우리 안 넣기만 하면 그리핏은 받으면 돼 우리 말 잘 맞혀보자 웨이 포인트 볼게 내가 제 2명 이렇게 3 sẽ, 여긴 가봐 여기 4번에 싸우면 돼 여기 4번에 싸우고 있어 강영술? i love you man 니넨 끝 니네 우리한테 올 거야 바란스로 못 내려올 거야 그냥 대놓고, 대놓고 뛰고 가자 그러면 페이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1키러서.. 싸울 거면 젠지 쪽 채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김지도 정리할 생각 해야 되겠는데, 왼쪽 라인 생각보다 길다. 이렇게 정수로 다 있다. 오케이, 페이타리 초록선. 얘네 무조건 쳐야 된다, 아프리카가. 이거 페이타 정리하러 못 가지? 못 가, 이거. 그러면은 한 명만 거기에서 샷 보고 인서클 쳐야 될 것 같은데? 그럼 쇼부 빨리? 아, 그러자, 그러자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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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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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, 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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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자. 빨리, 빨리, 빨리. 오른쪽으로 다 내려올라 그러는데. 응, 하나, 다시.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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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포터바라. 포터바라 많이 있다. 포터바라 많이 있다. 포터바라 많이 있다. 피자. 나이스. 하나 당기고 있는 남은 있거든. 페이타가 나 좀 위험하다. 응. 페이타가 나 좀 위험하다. 넌 뒤쪽으로 갈게. 페이타 봐줄 수 있나? 빠져, 빠져. 손님 형 각 죽을 것 같은데? 왼쪽으로 크리핑으로 조심해요. 서머까지 가줄게. 염마패에서 왼쪽으로 해놓을게. 가자. 빙빙빙 나 없더라서 착각만 봄 온다 저 착각 온다 나 안 빙 야 이번 나무 x2 천천히 해 야 바로 x3 나이스 비절해 멀리 페이터 내려온다 이거 아 까비 아 까비 그쳤는데 나 스스로 나 스스로 나이스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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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힐 라운드 힐 라운드 힐 라운드 힐 했어 파이 mia 먹는데 공pping 있다 Rust 나이스 이번 시즌 하병아 스 나가 배송이다! 배치!